미니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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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란을 까는거야? 응 이거는 토란 굽그릴려고? 고무장갑을 껴야지 저런거 면이나 뭐 끼고 손이 부렇다 토실토실 막 그 잘랄한거 땀띠같이 일어나 응 독하구나 독해 그래서 이리 고무장갑을 끼고 까는거야 응 많이 깠네 다 표백으로 깨끗이 씨끗한거 하지 안해 나나 되니까 이거 이렇게 사다 까지 그런 데는 표백제 쓴다 그러더라고 까놓은거 사지 그냥 까놓은게 하얗다니까 내가 까면 이렇게 되도 이따 쌀뜨물로 담가야되는데 쌀뜨물보단 밀가루로 그냥 깨서 담가놔야되고 독성을 빼야되거든 이게 손이 부러툴 정도면 얼마나 독해 그렇지 이렇게 감자칼로 깎아 응 이걸로 이렇게 깎으면 되더라고 옛날에는 모르고 그냥 맨손으로 깠더니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렇게 까가지고 씻어야지 물을 붓고 담가야지 담가야되 이제 지금 다 타보면 밀가루가 풀어야지 쌀뜨물말고 밀가루로 해? 응 지금 뜬 물을 없으니까 응 이렇게 밀가루에 담가놓으면 응 독성이 빠지게 떫은 맛이 독성이 빠져? 응응 저거 아래에서 먹으면 그냥 안에 틀 담가야되 응 이 틀 응 많이 다 오래 담그는구나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담궈놔야되 응 자꾸 또 물을 갈아줘야되 저녁때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삶아서 요 똑똑 썰어서 응 저 소금 좀 넣고 끓는 물에 데쳐내야되 응 그래야 독성이 마지막 다 빠져 응 이게 좀 있으면 요 느린 해 응 끈적끈적해 끈적끈적 이렇게 담가놔 이제 응 이거 담궈놨다가 이거 담궈놨다가 이제 빼왔어 아 또 데쳐야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썰어서 응 이제 먹기 좋게 썰고 응 조금 더 커 응 조금 더 커 응 어 이제 갈라 끓는 물에다 넣고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끈다 응 응 응 응 미끄미끄러운 게 많이 빠져나와요 응 응 어 이제 건조내서 씻어 응 응 응 응 이렇게 씻어가지고 다시 물에 좀 담궈놔 응 응 국물이 끓을 때 소고기 육수를 끓을 때 이제 건져다가 넣어 응 소고기 응 여기다 볶아줬어 국물부에 아 이거 뭐 물에 담가놨었어 응 참기름을 넣고 볶아줘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볶다가 물을 부어 응 하나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제 육수가 우러나 찌꺼기 건져 줘야지 이거 예전에는 사골 곡물로도 했었는데요 그때는 사골 대랬는데 이렇게 소고기 곡물로도 하는구나 이제 그 사골에다 소고기를 넣어서 했는데 일정 소고기는 들어가 사골에도 이제 사골이 없을때는 이렇게 소고기를 공으로 우려내 소고기만 사골도 안되렸네 이것도 토란 넣고 들깨가리가 들어가니까 걸찍해 그것도 좀 토란은 원래 싹쓰름하니까 들깨랑 어울리는구나 소고기 기름 말게 해야지 소고기 물을 따라 버리고 또 씻어 미끄럼 미끄럼 이렇게 그렇게 부어져 소란을 이렇게 부어져 소란을 이렇게 부어져 소란을 이제 끓게 뚜껑 뚜껑 팔팔 끓는 후에 소고기 소고기를 소고기 소고기를 소고기를 소고기 소고기 청양고추를 통채를 이제 건져 불지 간맞춰 들깨 들깨 들깨를 2컵 들깨 2컵 간장 채워야지 국간장 마늘 간이 맞네 딱 맞아 파 넣고 마무리해야지 파를 한 주먹 이제 다 마무리해야지 이제 다 됐네 그러면 나중에 청양꽃은 건져내고 예전에는 알토란국에 표고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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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면 더 맛있잖아 토란이 좀 덜 물렸나봐 좀 은근히 키워놔 골고루